자, 사라 브리드 러브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born in 1867, 1867년에 태어난 피피죠. 사라 브리드 러브는 was an American business woman and social activist. 미국 여성 사업가였고, 그리고 사회활동가였습니다. orphaned at the age of seven, 7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이것도 피피에요. her early life was marked by hardship. 그녀의 초기의 삶은 고난에 의하여 수동태가 사용이 됐네.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characterize.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뭘까? 고난이 많았다라는 의미겠죠. 자, in 1888, 1888년, she moved to St. Louis. 그녀는 St. Louis로 이사를 갑니다. 콤마 웨어리니까 계속적 관계부사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she worked as a washerwoman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동안을 세탁사로서 일을 합니다. 콤마 인지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뭐뭐 하면서 barely more than a dollar a day. 하루에 1달러 이상을 이럴 때 barely는 준부정이라기보다는 가까스로 가까스로 벌면서 그러니까 1달러면 1200원이야. 1200원보다 조금 더 그런데 이게 1888년이잖아. 이게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쌤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 문맥상 굉장히 작은 돈이었나봐. 이 당시로 따져도. 자, during this time, 이 시기 동안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r. backbreaking. 매우 힘든. 오랜 시간에 매우 힘든 노동과 그리고 안 좋은 식사는 자, cause 5형식이죠. cause her hair to fall out.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게끔 fall out. 빠져나가다. 빠져나게끔 하였습니다. she tried everything that was available. 그래서 그녀는 가용한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had no success. 성공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머리 대머리 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머리 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성공하기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아니라 대머리가 되지 않 가 되는 거야. 대머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머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쓰자. 완전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after working as a maid for chemist 한 화학자를 위하여 그 하녀로서 하녀로서 일한 이후에 she invented a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그녀는 성공적인 그러니까 hair care 그러니까 두피 관리 상품을 발명했고 and sold it across the country 그리고 그것을 나라 곳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머리가 빠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거를 해봤으니까 이제 좀 알게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화학자를 화학자에서 집에서 일했으니까 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화학적인 지식이 그래도 좀 많이 쌓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학물질을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낸 거야. 자 not only did she sell 자 여기는 not only but also 근데 이제 but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그 다음에 부정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치는 의문문 어순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두 동사가 이렇게 앞쪽에 오는 거지. 그래서 she가 주어 이 디드에서 수와 시제의 일치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동사야. 그래서 그녀는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한 recruited and trained lots of women 많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켰습니다. as sales agent 판매 에이전트로서 많은 여성들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집에서 그 가사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했거든. 근데 이렇게 했대. 자 그래서 for a share of the profit 이득의 몫을 위한 판매 에이전트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팔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몫이 많은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정규직 파트타임 뭐 이런 거 잘 구분이 없던 시절이야. 1888년인데 우리나라는 하얀 한복에다가 머리에 갓 쓰고 다니던 시절이다. 그 과정에서 she became america's first self-made female millionaire 그녀는 미국의 첫 번째 self-made 자수성가한 자기 스스로 백만장자가 된 거야.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고 and she gave black woman everywhere opportunity for financial independence 그녀는 흑인 여성들에게 감목에게 모든 곳의 흑인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위한 기회 그래서 답은 4번이 수입이 아니지 자기가 스스로 인벤트 했다 그랬죠.